안녕하세요. 메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4년도 2분기 스포티파이 실적 발표 피트 유진스 푸른 산호초입니다. 오늘 스포티파이 실적 발표가 장전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포티파이, UPS, GE 에어로스페이스, GM 코카콜라, 컴캐스트, 폴라리스, 그리고 오늘 장 끝나고 어우 쎕니다. 테슬라, 구글의 모해사 알파벳, 비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처부, 그리고 캐피탈원, 이런 기업들 아주 빡빡하네요. 지금 어저께 보여드린 대로 화수목, 아주 정말 빡빡하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스포티파이가 첫 번째로 나오는 일정이었는데 이게 뭐 여기에 지금 어닝리스프에 나온 대로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시차가 있고 그런 거를 지금 감안을 해서 어쨌든 장전에 지금 나왔고 스포티파이가 중요한 것이 창사 이래 처음 흑자전환을 기록한 뒤에 이번 분기에 이어갈런지 말런지를 결정하는 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스포티파이 실적을 보겠습니다. 사실 테슬라 실적이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테슬라가 워낙에 강세이기 때문에 인기가 그렇죠? 2024년도 1분기, 스포티파이에겐 아주 중요한 한 분기였습니다. 이 레비뉴 20% 늘어서 3.6밀리언 달러. 참고로 스포티파이는 미국 회사는 아니죠? 스웨덴의 본사가 있습니다. 지금 순이익이 극적으로 바뀌었죠? 2023년도 1분기의 손실이었습니다. 225밀리언 로스에서 197밀리언 수익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이 0.97 나왔는데 그 전년 동기에는 1.16, 주당 1.16달러 로스가 났었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168밀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에는 156밀리언 달러가 손실이었죠.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완전 전환된 것뿐만 아니라 최초의 영업이 흑자다.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 우리 멜론이나... 요즘 왜 멜론도 안 됐죠, 저는? 음악 좀 들어가겠어요, 음악 좀. 감성이 몇 말로인 것 같아요. 멜론이든 뭐든 듣잖아요, 진이든. 그런데 뭔가 큰 수익이 날 것 같지 않은 느낌은 있지 않나요? 정확히 뭔가 알고리즘은 몰라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곡에 대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가수나 혹은 그 생후의 가족들한테도 70년 이어지잖아요. 가수나, 그 돌아가신 가수의 가족이나 아니면 음악 저작권 협회나 이런 데다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로열티 같은 거를. 그렇죠? 그 돈을 내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거를 저기 구독자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구독자들은 우리 멜론이나 이런 거를 한 5만 원씩 내나요, 지금? 예를 들어 넷플릭스처럼 한 1만 원 이상 내나요? 무슨 580원, 990원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니면 막 여러 명이 돌려 쓰지 않았어요? 여러 명이?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친구랑 가족이랑 돌려 쓰고 동시 접속인 건 안 되는데 다른 시간에 들은 건 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쓰고. 그러면 한 명이, 한 계정만 파서 한 5명이 쓰고. 이게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되나? 다 빠져나가고 지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고를 보여준다. 광고 요금제를 하는데 광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광고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요금제 싼 걸로 해버리면 광고도 안 들어오고. 그렇죠? 약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스포티파이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어떤 감은 들었죠. 들잖아요? 지금 레비뉴 믹스가 보니까 프리미엄으로 됐네요. 프리미엄. 프리미엄에서 3.24 빌리언 달러가 나왔네요. 여기 지금 3.6 빌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프리미엄에서 3.24니까 거의 다네요. 그렇죠? 프리미엄이 그 요금제, 구독 요금제죠. 요금제. 그런데 이게 음악을 듣는 거에다가 뭔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하는 게 오디오북이거든요. 오디오북. 읽어주는 책. 요즘에 책방 잘 안 가죠. 책방 많이 망했죠. 가서 책 냄새, 종이 책 냄새 맡는 건 좋아하는데 그 안 사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 찍지 말라고 써 있는데 쭉 사 놓은 다음에 그거 솔직히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강남역이나 대형 문고는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책을 이만큼 써 놓은 다음에 그 구석에 앉아서 그걸 하루 종일 읽는데 머릿속에 넣는 것도 넣는 거고 그거를 찍어가면 책을 안 사요. 그래서 요즘에 듣는 오디오북이라고 어플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아마존이 그런 거를 선두적으로 하는데 여기도 지금 스포티파이도 음악으로만 음원으로만 안 되니까 이걸 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음원을 고음질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귀가 정말로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귀가 너무 저기 해가지고 헤드폰도 정말 비싼 거. 그리고 음원도 고음질.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고화질이나 고음질에 별로 둔감한 사람이거든요. 대충 요즘에 TV는 다 좋고 요즘 기기가 너무 좋잖아요. 솔직히. 웬만한 정말 이상한 싸구려 기기 아니면 웬만큼 저는 구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뭐 이렇게 매장 가서 손흥민 선수 축구 경기 틀어놨는데 푸른 잔디밭이 잔디가 살아있고 이런다는데 솔직히 잔디의 무슨 진딧물이까지 볼 필요는 없다. 별 차이가 저는 제 눈이 잠자리 눈이 아니기 때문에 구별을 못하겠어요. 저도 귀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수요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고음질을 한다고 해서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느냐. 그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였어요. 스포티파이드도. 고음질을 제공해서 프리미엄 요금제를 받는 것도 있는데 고음질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고음질, 요금제를 내놨는데 아무도 이용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음질, 요금제, 프리미엄 요금제에 고음질도 있고 플러스 알파로 오디오북을 예를 들어 한 달에 15시간 정도. 기본이거든요. 좀 적은 것 같긴 한데. 한 달에 15시간 정도 오디오북을 무료로 제공해요. 그 다음에 팟캐스트. 이제 얘는 방송을 하는 거예요. 방송을. 이 안에서. 그러니까 오디오북을 15시간 들을 수 있고 팟캐스트 청취할 수 있고 고음질의 음원을 제공하고 이래서 요금제를 나눠놨어요. 프리미엄으로. 그러니까 프리미엄에서도 나눠놨어요. 프리미엄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나는 고음질만 넣어놨는데 난 솔직히 오디오북 필요 없다. 나는 종이책 읽는다 아직도. 해리포터 종이책을 읽는 걸 좋아하지. 해리포터 듣기 싫다. 오디오북에 껴있는 걸 요금제를 굳이 사기가 싫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나눠놨어요. 프리미엄하고 프리미엄 윗단계를 또 나눠놨단 말이에요. 세분화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애드 서포터드. 이거는 이제 아예 그런 거 싫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아니 고음질이고 저음질이고 전혀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귀가 나빠가지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난 오디오북은 싫다 싫다. 책 읽는 것도 싫은데 책 듣는 것도 싫다. 그냥 유튜브 보는 거 좋다. 유튜브 틱톡 그냥 짧은 쇼폼 보는 게 낫지. 그거 듣고 있기 싫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보면 무료 요금제 이거예요. 그럼 이제 그 요건 반대죠. 이 음원의 저작권이 있는 사람에게 스포티파이가 돈을 내고 그 음원을 구매해서 이걸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스트리밍을. 근데 이거는 반대죠. 광고를 받는 거니까 광고주들이 스포티파이에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거죠. 광고 요금제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애드 서포터가 광고 요금제에서 광고주들한테 받는 돈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한 10.7%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프리미엄 구독자 요금제에서 나오는 수익이 플러스 20% 매출 성장했고 애드 서포터 즉 광고주들에게 받는 광고비. 이게 18% 증가했습니다. 둘 다 한 평균 내면 19% 증가해서 그래서 20% 매출이 증가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비중으로 봐서는 프리미엄 구독자가 무조건 늘어나야겠죠. 계속 이거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스포티파이는.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어떤 요인을 줘야지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을까. 안 떠날까. 이 구독자가 빠져나가면 여기가 게임 끝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단순해요. 스포티파이는 너무 매출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프리미엄 구독자 없으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무료 구독자는 크게 돈이 안 되거든요. 이게 10.7%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데 어쨌든 잡는 데 성공을 했다. 그리고 가격을 올렸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게 큰 거죠. 그게 아주 큰 거예요. 지금 가격을 올렸는데 솔직히 스포티파이도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그랬을 거예요. 가격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저 프리미엄 요금제에 오디오북 15시간의 팟캐스트 들을 수 있고 이게 한 15,000원에서 17,000원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그게 한 원래 만 원 언저리였어요. 만 원 언저리. 그런데 그걸 4, 5천 원 올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오디오북 팟캐스트를 추가하면서. 4, 5천 원을 올렸는데 프리미엄에서 나오는 수익이 20% 증가를 했어요. 이건 완전 성공한 거죠. 가격을 올렸는데 더 늘어났어요. 이용자 수가. 그래서 월간 총활성 사용자 수. 여기 보면 MAU. Monthly Active User. 그래서 맨날 MAU 나오잖아요. 그래서 MAU가 지금 꾸준히 늘고 있어요. 2023년도 1분기부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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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계단식으로 늘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6.15로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 그걸로 하면 6억, 6억 1,500만. 6억 한 3, 이 위로 가면 6억 한 3천만 명으로 될 것이다. 2024년 2분기에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막대 그래프를 만약에 2024년 2분기를 그린다면. 그래서 지금 6억 명이 넘어가고 있다. 이 Monthly Active User. 그러니까 한 달에 실제로 지금 이용, 활용하고 있는 사용자 수. 그리고 여기는 프리미엄. 프리미엄 이게 중요하죠. 6억 명이 그 스포티파이 사이트를 들어와서 막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프리미엄 요금제를 구독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득이죠. 6억 명, 6억여 명 중에서. 아까 2024년 2분기이면 6억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6억 3천만 명 중에서 지금 프리미엄 구독자 수가 한 2억 4천만 명 되네요. 그렇죠? 여기로 가면 한 2억 4천만 명 이상 되겠죠. 그러면 괜찮죠. 6억 명 정도가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 6억 명 정도가 스포티파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3분의 1인 2억 4천만 명. 3분의 1이 좀 넘네요. 대충 계산해보면. 대충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감이에요. 계산. 수확을 못해요. 2억 4천만 명 정도. 3분의 1이 넘는 사람이 구독을 하고 있다. 아주 긍정적이네요, 지금. 그렇죠? 이 실적 예상치를 보겠습니다. 아까 그 흑자전환을 처음 성공했다고 했는데 매출은 흑자가 아니죠. 매출이 아무리 많이 나도 돈이 많이 나가면 적자예요. 맞죠? 일단 매출은 전분기죠. 전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사이트에 집계가 안 됐어요. 4.10 빌리언 달러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익으로 갑시다. 이익. 이익이. 이게 중요한 거죠. 드디어 2013년도 1분기에. 여기 올라왔잖아요. 여기. 지금 드디어 흑자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적자였거든요. 여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면서 한 번 찍었네요. 플러스를 찍었긴 했어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갔다가 이제 완전히 플러스로 지금 돌아서는 첫 번째입니다. 2018년에 상장이 됐거든요, 스포티파이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를 겪고 엔데믹을 겪고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데 2024년도 1분기에는 예상도, 예상 컨센서스도 플러스였고 실제 취소 플러스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예상 컨센서스가 가장 높게 접혀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뛰어넘는다면 진짜 이제는 바닥을 찍고 흑자가 돼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스포티파이의 모습을 앞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354.92, 17.46% 오르면 평균치에 도달합니다, 지금. 의견도 상당히 많아요, 스포티파이. 20여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뒤로 갑시다. 20여 개의 의견 중에서 모더레이트 바이입니다. 29개나 있어요. 21개 바이, 7홀드, 1셀,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왔고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난 걸 겪었다고 했는데 2018년에 상장됐는데 1봉은 이렇게 돼서 지금 1봉의 추세선, 이거는 일단 이탈을 했습니다. 주봉, 올봉으로 가겠습니다. 주봉, 올봉이 엄청 다이나믹하거든요, 지금. 자, 여기서 2022년도부터 쭉 떨어져서 빡 내려갔다가 엔데믹이잖아요. 나가서 놀아야죠. 자, 그러다가 이게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자, 월봉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정말 이거... 자, 이건 정말... 자, 이게 왜 이러는지 아시겠죠? 사업 구조가 너무 단순해. 맞죠? 그냥 아무 모델이 없잖아요. 아까 모델이 다 뭐예요? 오디오, 귀로 듣는 거. 팟캐스트, 귀로 듣는 거. 물론 보는 팟캐스트도 있지만 팟빵이나 팟캐스트가 올려도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원, 귀로 듣는 거. 맞죠? 그러면 귀에 집중할 때는 언제예요? 가장 집중할 때는. 혼자 집에서 할 일 없이 가만히 있을 때.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단순한 구조 때문에. 2020년 3월 달에 우한 시장에서 그 폐렴이 벌어지고 코로나로 터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이 됐어요. 이제 다 나갔어요. 아니, 귀로 집중하는 시대가 끝나서 이제 오감을 즐길 시대가 됐잖아요. 물총 쏘고 지금 써머 스플래시 하러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정말 한 4년밖에 안 되는 상장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걸 겪었죠. 근데 여기서. 와, 이게 뭡니까? 거의 심장 박동선 아닙니까? 심전도. 여기까지 다시 갔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고 최고가를 갔던 그 시점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있죠. 이 상황. 이 상황에서는 계속 적자 상태였거든요. 매출은 났는데 영업이 적자 상태였어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뜬 거죠. 근데 지금은 영업이 흑자라는 거를 안고 코로나 고점으로 가고 있다는 게 다른 거예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똑같죠, 지금. 근데 우리가 내용을 봤잖아요.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는. 기본적인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영업이 적자였던 거고 여기는 지금 영업이 흑자였던데 거의 같은 라인에 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기술적으로 똑같은데 기본적인 내용이 지금 앞서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저 고점 돌파나 고점 도전을 한번 도모해볼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 2018년에 상장되고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순간들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한 단계만 남았다. 저 단계를 만약 넘어선다면 사상 최고가의,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한다. 기술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의 최고치로 다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매듭형은 스포티파이, 애플파이보다 탈콤하고 피칸파이보다 고소해. 예! 안녕히 계세요.